휴게소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사고가 발생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다는 호소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홍천 휴게소 서울 방향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슬쩍 다가오더니 검은 차량을 툭 충돌합니다. 이후 후진의 상황을 확인하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주해버립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의 문짝과 앞 휀더가 심하게 손상된 모습인데요. 피해자 A씨는 휴게소에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해뒀다가 완전히 파손된 운전석 문짝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휴게소 측의 협조로 CCTV를 확인했지만 차량 번호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근처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에서 도망간 건가 진짜 이상한 사람 많네요. 꼭 잡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장 현리카imate 4버차 5버차 5버차 8ела 9 10 11 24 11 12